비신들이 하는 말소리가 자꾸 들려요. 눈을 닦고 봐도 계속 보이고. 이미 너는 기분이 열린 상태야. 보이고 들리면 빙이야 빙이야. 웃기고 있네 내가 왜 빙이 맞아요.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. 귀신을 믿으시나요. 귀신 밥을 먹는 사람인데 귀신을 믿고 있지. 신을 믿으시나요. 신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린대요. 정상적인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.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. 신파가 어떤 건지. 인간 하나 살리는 게 쉬운 줄 알았어. 꼭 살려줄게. 가자. 내가. 나 이런 거 진짜 안 되지. 나 이녀. 으의 무서워. 으의. 그 사람들이 병대 같잖아. 그거는 아니거든. 직접 겪어보니까 있는 게 확실해요.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? 왜. 왜. 나한테 진짜 귀신이 붙은 거야. 뭐야? 제 운명이 보이시나요? 알고 싶으세요. 제가 먼저 운명을 받을 수 있을까. 그녀는 이 영상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